안녕하세요. 오늘 개인신앙훈련에 간증하게 된 이설목장의 김태원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요즘 큐티와 말씀선포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처음부터 큐티와 말씀선포를 헌포를 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부터 큐티를 즐겁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큐티를 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충 그리고 빨리 끝냈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아 설교 시간마다 하는 딴 짓을 했고 교회도 정말 가기 싫었기에 교회는 목자나 부모님 손에 강제로 끌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아님도 실제로 계시나 의심하면서까지 살아왔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코로나19와 고3이라는 핑계로 자연스레 예배를 멀리하며 빠지며 자연스레 학교 내신과 대학 진학이 저의 삶의 의상이 되어 주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욕심과 세상의 가르침들로 저를 채워가며 삶을 살았고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죽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다연구를 하게 하셨습니다. 1대1 제다연구를 하면 큐티를 정말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큐티를 제대로 다시 하게 되었고 점차 예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금요 예배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새벽에 오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던 큐티가 나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대하며 말씀을 깊게 목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아 창세기도 한번 읽어보지 않았던 저에게 말씀 통독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200일 말씀 통독 3기의 주님은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닌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이 부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말씀이 제 인생을 더욱 성장시키며 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소리를 내어 읽어서 더욱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같이 하기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 통독 가운데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인도함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주양의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